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 다채롭게 어지러운 사연 몇개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를 심각하다고 해야 될지 정말 심각하다고 해야 될지 봅시다 첫번째 원제 성희롱 때문에 퇴사를 한다고 거짓말하는 팀원 일단 글을 쓰고 있는 저는 팀장이고 일을 너무 못하는 팀원이 있어가지고 아 예 도저히 답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진짜 속 터지는 일이 너무 많아서 결정을 한건데 이게요 제가 지한테 성희롱을 해가지고 나가는거다 이러면서 다른 직원들한테 거짓말로 물타기를 시도해요 제가 지한테 치근덕거려가지고 더러워서 못다니겠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 직원한테 고백을 했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뻥차여서 거절을 당한건 맞지만 절대 이것 때문에 괴롭히거나 내보내는거 아닙니다 저요 그렇게 치사한 놈 아니에요 그저 그냥 얘가 일을 너무 못했던게 제일 큰 이유고 솔직히 또 하나 위아래가 없어요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도 맞는거죠 예를 들어서 아니 저는 약을 오지게 많이 했는데 팀장님은 왜 안하는거에요 이런식으로 막 대들고 그러는데 아니 미친건가 지가 빨리 처리를 못했으니까 야근을 하는거지 제가 뭐 일부러 연맥인다고 야근하라고 일을 많이 줬겠습니까 여하튼 이 직원은 제가 혼자만 칼퇴를 하는 너무나 매정한 팀장이라며 다른 팀에 가서도 막 엄포를 하고 있는거 같은데 야 진짜 미치겠네 아니 지가 일을 못해가지고 야근을 한건데 왜 제 탓을 합니까 어? 야 진짜 요즘 어린 친구들 아무 생각 없는건 이미 알고 있지만 이렇게 제가 팀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혀 생각도 못한 것들로 공격을 받고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가 못해서 나가는건데 왜 성인형이라고 거짓말을 해? 어? 도대체 이런 거지같은 물타기를 해서 뭘 얻고자 하는걸까요? 혹시 지 이제 나가니까 둘 다 같이 죽어보자 이런 물귀신 작전입니까? 에? 댓글 1번 아니 그 여직원 주어진 일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그런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고백을 하신걸까요? 2번 니 고백을 받아주고 그래서 지금 연인이 됐다면 그때도 과연 이렇게 일을 못하는건 사실입니다? 라고 썼을까? 미친 고백 공격당한거 개불쌍하다 정말 3번 팀원한테 고백했다가 차였다고? 미친거 아뇨? 4번 어쨌든간에 그 직원한테 고백을 했던건 사실이다 이거니 뻥차여가지고 기분 그지같으니까 복수한다고 좀 괴롭혔나봐 어? 5번 복수한다고 업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거 아니면 소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을 오지게 많이 준건가? 어? 뭐 그런게 아니라면 억울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 이전에 니가 고백을 한거 이거 잘못이 제일 커 6번 그게 정말 허위라면 여기서 이럴게 아니라 고소를 하세요 왜 안해요? 이유가 있어요? 두번째 사연 원제 제 남편은 제네시스 G80이구요 친구 남편은 신형 그랜저 타고 다니는데 솔직히 제네시스가 훨씬 더 위 아닌가요? 아니 제 친구가 계속 이렇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 우겨서요 이것 때문에 크게 싸웠는데 보시고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 먼저 저희 남편 연봉 6천 넘고요 식품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제네시스 G80 세단이구요 친구 남편은 협력업체 대표인데 연봉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차량은 신형 그랜저에요 이런 상황인데 딱 봤을때 저희 둘 중에 누가 더 위인가요? 댓글 1번 머리숱 많은 사람이 승? 이야 내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봤던 그 글들 중에 초역대급으로 한심한 글이네 왜 사냐? 왜 사러? 아니 싸울거면 본인들 스펙으로 싸우시던가 일할지 하면서 글올리면 진짜 안쪽팔려요? 뭔 짓글이야 이게 4번 아우 겨우 이런 것들이 마누라라니 남편들 누군지 몰라도 진짜 불쌍하다 둘 다 대가리 비어있는 거 이게 똑같다는 건 알겠구만 끼리끼리 친구끼리 잘 만났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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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사연 원지 운전할 때 상향등만 켜고 다니는 마누라 저희 아내와 조금 큰 말다툼을 하고 쓰는 겁니다 동의하에 쓰는 거고 같이 볼 거예요 저희가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이유는 바로 아내의 운전 습관과 그 이후의 마음입니다 마음가짐이죠 저희 둘 다 자차를 소유하고 있고 바로 어제였습니다 아내와 같이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참고로 저희는 수원이에요 길을 나서는데 제가 몸이 너무 안좋은 관계로 아내 차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해가 저물기 전에 출발을 했고 과천 정도를 지나면서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라이트를 켜는데 사실 이때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몸이 너무 안좋아서 아내한테 양해를 구하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자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몰랐는데 어느 교차로에 잠깐 정차를 했을 때 갑자기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눈을 떠서 운전석 쪽을 보니까 왠 성인 남자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상황은 이랬어요 아내가 계속 상향등을 켜고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화가 난 앞차 운전자가 잠시 섰을 때 따지려고 온 겁니다 아니 계속 이렇게 상향등을 켜고 따라오면 어쩌자는 겁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상향등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사과를 드렸고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몰라가지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상황을 종결시킨 뒤에 상향등을 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저희 아내 반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네 아이고 켜놓고 깜빡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순간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신 설마 라이트 매번 이렇게 켜고 다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맞다고 합니다 참고로 운전 2년 차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몰랐으니까 이럽니다 몰랐대요 상향등을 그러면서 이제 알았다고 알려준 사람이 그동안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듯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는 이 태도 말입니다 진짜 기가 차는 거야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이런 태도가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본 조작도 모르고 운전을 하냐? 지금 이게 우리 앞차랑 또 맞은편에서 오는 차한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정말 몰라서 이랬냐? 라며 조금 강하게 따져 물었더니 또 덤덤하게 그게 뭐 어차피 지금까지 사고 안 났으면 된 거 아니야? 딱 이럽니다 진짜 이랬어요 야 이거는 정말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언성을 높여가지고 여보 운전은 나 혼자만 본인만 편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다른 운전자와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당신 당분간 운전하지 말고 기본 교육부터 더 받고 그때 운전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자기를 대놓고 무시를 한 거라며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역정을 내고 있어요 아니 부부간에 이 정도 잘못 지적하는 게 나쁜 겁니까? 제가 비록 화는 났지만 말 자체는 좋게 했어요 목소리가 좀 컸다 뿐이지 아니 그 전에 운전이라는 게 뭡니까? 본인의 생명과 직결된 건 물론이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만큼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근데도 겨우 이 정도 말도 못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좀 말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다른 운전자한테 쌍욕 아니지 귀싸되게 안쳐 맞은 걸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2년 동안 기본 중에 기본도 모르고 민폐 개짜네 진짜 2번 이거는 마누라 쓴 이 아내 본인도 제대로 눈뽕을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이런 거 말로 해서는 몰라요 지가 직접 당해봐야 알지 그 눈부심과 동시에 함께 밀려오는 그 살인 충동 말이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아니 상향등도 모르면 필기는 어떻게 통과를 했답니까? 헐 와 미친 2년 동안 저러고 다녔다고?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이게 말이 돼? 4번 이야 그냥 글만 있는 내가 다 스트레스를 받네 마누라 빽빽 소리 지르는 거 생각하니까 아이고 남편 불쌍하다 5번 아니 그동안 아무도 말을 안 해줄서 몰랐다잖아요 그러니 남편이 네가 좀 말려주세요 싸우지 말고 6번 아 물론 형씨 말이 맞소 다 맞지만 그냥 좋게 하시오 마누라를 그렇게 막 죄인 가로듯 하니까 성이 나가지고 반발하는 거 아니냐고 7번 몰랐다고 하니까 이참에 좋게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상향등 사용은 다른 운전자한테 어떠한 불편함이 있고 또 어떠어떠한 상황에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오바스럽게 화내고 그러는 거 솔직히 참 별로라고요 야이씨 진짜 같은 여자지만 말하는 거 개 극혐이네 운전하다가 눈뽕 제대로 쳐맞으면 이딴 소리 절대 안 나온다고 그렇죠 눈뽕 당하면 진짜 욕 나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도 제 생각에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거 상향등 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싫은 게 스텔스입니다 아무것도 안 켜고 다니는 것들 있죠 미등조차 특히 색깔 시커멓고 무광택이라 그럽니까 빛 반사 잘 안 되는 광택 잘 안 되는 재질로 발라놓은 차들 있잖아요 무광택인가 저광택인가 야 이런 것들 밤에 그나마 저 뭐야 시내에서 달릴 때는 괜찮아요 좀 외진 곳 있잖아 시골길 이런 데서 그 가로등도 없는 데서 시커멓게 스트레스하고 오면은 시커멓다니까 깜짝 놀래요 아니 안 무서운가 봐 그게 보이나 그래 시내에서는 스텔스를 한다 해도 어쨌든 지 눈에는 보이니까 그나마 하면 안 되지만 이해가 되지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려니 요만큼은 하겠는데 가로등도 없는데 스텔스를 하고 다녀요 완전히 깜깜할 때 말고 해가 어느 정도 졌을 때 어두그두 해가지고 잘 안 보일 때 그때가 오히려 눈 더 잘 안 보이잖아요 하 진짜 확 야 진짜 안 맞으세요 내가 노당 무서워서 욕을 못하겠다 여러분이 대신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